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각궁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들어와 오늘 방문한 곳은요 홍대에 있는 중경식계 허거 무한이 필요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참 기대가 됩니다 종류가 엄청 많대요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드디어 홍대에 있는 중경식계가 왔는데 참 기대가 되요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회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홍탕 토마토탕 저 보니까 가격이 엄청 싼데요 미니꺼바라고 한개랑 해물세트 한판 주세요 이제 셀프파로 가서 고기도 퍼오고 제 입맛 취향껏 한번 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소고기 비주얼 합격 너무 좋고 그리고 양고기 이거 못 참죠 와 종류가 엄청 많은데 다 신선해 보입니다 내 스타일이야 딱 좋았어 그리고 청경채 우선은 이렇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퍼 왔는데요 이거 한달 동안 음료수랑 꺼버라고 테이블 다 한개가 무료랍니다 그리고 이 셔프파로 다른 곳은 3,000원인데 여기는 풀로 항상 2,000원 참 마음에 듭니다 예 아 너무 좋아 고기 색깔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너무 좋고 아 단어 몰라 맛있겠다 오 새우 해물세트 이게 가격이 3,900원입니다 엄청 신선해요 이게 매콤소스 향이 강하지 않아서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은데 오신다 고춧가루 해물세트에 있는 새우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맛있을 것 같애 이게 4,900원이에요 사이즈가 딱 제 스타일이야 안되겠다 이거는 소주 반주에요 저희 사장님 소주 있나요? 새로 한 번 주세요 새로? 네네 요거 못 참죠 음 좋아 쭈꾸미 있습니다 귀엽게 오 귀여워 당면 여기에 당면 무조건 필수 그리고 여러분들 꿀좋아 소주에다가 따르고 차파이 음료 섞어먹으면 또 기가매키대요 요거 못 참죠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 어? 괜찮은데? 음? 음 어우 좋아 여러분들 이게 다 무안잎이래요 진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가격이 여기가 이제 3시 이후에 19,800원인데 너무 좋은거 같지 않나요? 고기도 무안잎이라 그런 의미로 고기 한번 더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기 여기가 천국이네 너무 좋고 이건 제가 볼 때 백목이버섯 같은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식감 뭐야 우선 제일 큰 장점은 골라먹을 수 있는 재미 식감들이 다 달라요 너무 매력있어 와 본인들이 허거 좋아하신다 강추 연어 그리고 옥수수면 투하 고기는 조금만 더 리필하는 걸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채소를 심화한다 고기만 무한잎을 쭉 먹어도 본전 뽑을 것 같아요 이게 토마토탕이랑 옥수수면이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음 면발이 엄청 쫄깃하고 국물 있는 토마토 파스타 느낌? 이거 괜찮은데? 치파이랑 소주 치소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늘 먹은 것만 해도 본전은 뽑고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고기만 세 번째 말 다했지? 본인이 허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한다 일석이조 아니에요? 고기부패, 허거부패 딱 그 느낌인데? 와 칵 나왔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데이트 장소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가 누구나 좋아할 맛 딱 좋았어 음 아 그리고 또 여기에 볶음밥이 있더라고요 한번 포거도록 하겠습니다 아 볶음밥 못참지 아 비주얼 합격 그거 아시죠? 그래서 뷔페에서는 밥은 적당히 먹어야 돼 매인맹이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저도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볶음밥이 엄청 고슬고슬해 보입니다 음 살짝 계란밥 느낌?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으아 음 음 음 음 음 와 포만감 대박이고요 여러분 여기는 아까 먹었던 해물세트나 꼬바로 이거 빼고 다 무한 리필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 맛이 기가 막히다는데 한번 포하도록 할게요 딱 좋았다 크림 맛집인데? 크림까지 맛있어 뜨거운 음식 먹고 열 식히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저트 합격 제가 먹어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성비적으로 너무 좋고 꼬바로우도 전국 최저가래 4,900원 그리고 세식까지가 15,800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,800원 그리고 이거 한 달 동안 음료수 한 개랑 꼬바로우 테이블 한 개씩 무료라고 합니다 개이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파이 이거는 다른 곳은 3,000원인데 여기에는 무조건 365일에 2,000원 1,000원 개이득 와 지금 속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차파이 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신료가 강한 거를 그렇게 잘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향이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딱 먹기 좋은 향 남녀노소가 너무나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합니다 한 번 더 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빙뿡뿡 트루가!